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 간만에 즐거운 행사가 있다고 해서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대학생들의 청춘과 에너지가 넘치는 바로 이곳에서 게임 e스포츠 서울 2024가 열립니다. 게임 e스포츠 서울 2024는 게임 e스포츠 핵심 플레이어들이 모이는 화합의 장입니다. 게임 관련으로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고 탐색하고 공유합니다. 행사장 입구 쪽에 서울을 상징하는 캐릭터 해치가 있네요. 경희대 청원관 크라운관에서는 세미나 컨퍼런스 공모전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특설 무대에서는 게임 e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재밌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을 치르고 있어요. 이세기 오빠들 팀과 제주농코티어 팀이 대결을 하고 결국 이세기 오빠들이 우승을 했어요. 이어서 배틀그라운드 결승전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게임을 잘 못해도 보는 건 재밌네요. 날씨가 아주 뜨거울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셨어요. 다른 날에는 인기 bj와 배틀그라운드에 나갈전을 했는데 안녕 수야님, 우정희님이 직접 관객 중에 팀원을 뽑아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썼어요. 왜일까요? 바로 dj맥스 DJing 파티에 참석하려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공연이길래 사람이 많은가 했더니 직접 보니까 화려한 그래픽 퍼포먼스가 시각을 즐겁게 하고 신나는 음악이 함께해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관객들의 호응이 엄청났습니다. 특설 무대에서는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GES만의 즐거운 무대 행사들이 이어졌어요. 무대 행사뿐만 아니라 전시게임 부스에서 게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서 저도 살짝 서봤습니다. 칼파라는 게임인데요. 옛날에 오락실에서 많이 봤던 이지투 디제일 같은 리듬 게임이었어요. 이분 엄청난 고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순발력이 없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디에크, 파이팅. 잠깐만. 이거 진짜 안 해본 티가 안. 너무 어려워. 줄을 엄청 많이 섰더라고요. 여기 인기가 많던데?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못하겠다. 이쯤 되면 그냥 막 누르는 거죠. 포기. 안녕하세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토의 종류자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스킬 던전이라는 게임인데요. 스킬 던전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게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VR 게임을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방탈출 스타일의 공포 게임이더라고요 조언을 받으면서 했는데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웠어요 드라이버를 끌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모내기하는 것 같네요 결국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VR이라 실감나네요 스팀에서도 이렇게 판매 중이에요? 네 360 포토 영상 촬영해봤는데요 이것도 재밌어요 어떤 포즈해야 될지 어색해서 그냥 서있었어요 근데 영상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디지털 체육 기기에서 다양한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발로 하는 리듬 게임을 선택했어요 정말 게임을 발로 합니다 재밌어요 내가 밟는 게 리듬인지 마치 벌레 밟는 고라니처럼 열심히 뛰었어요 네 영상인데 이거 무슨 코스프레 팀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 저희 코스프레 팀이 있습니다 아 여기 저희 아이디 팀입니다 아 여기 PNC 로비에서는 프로게이머들이 사인해주고 있었어요 아예 사인의 공간이 있어서 많은 팬분들이 줄 서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보였는데 인터뷰도 잘해주고 사진도 함께 잘 찍어주고 아주 매너있고 친절했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 이벤트 안하고? 네 신인행사예요 너무 좋네요 하나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계세요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게임 e스포츠 서울 2024는 올해 처음 진행하는 게임과 e스포츠 페스티벌이고요 시민들이 게임과 e스포츠를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처음 진행하게 된 페스티벌입니다 게임 e스포츠 서울 2024 화이팅! 이 행사 진행하시고 이렇게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구성도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즐겁게 저도 관람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분들과 함께 해서 더 이 행사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e스포츠 서울 2024 화이팅! 오늘의 행사 마지막 날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작년에 롤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올해 또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서울컵이랑 같이 개최된다는 점이 특히 서울에서 그 e스포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말 감격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매해 또 개최될 예정이니까 e스포츠 또한 콘텐츠 강국으로서 발돋우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처음으로 경희대학교 한번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부스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게 되고요 여기까지 온 만큼 최대한 즐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님께서 GES 2024 행사를 빛내주러 오셨습니다 전시 부스들 투어하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기념사진 촬영도 빠질 수가 없죠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능력이 배양이 될 것 같아요 순발 역도 있어야 되고 지구 역도 있어야 되고 서울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 미국 레전드의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오늘 이렇게 행사를 참여해 봤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게임을 즐기는 편이 아닌데도 게임을 체험하는 것도 재밌었고 관람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특히 특살무대에서 e스포츠 대결을 하는 무대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게임 음악 디제잉이 인상 깊었어요 서울특별시 주체 서울경제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게임 e스포츠 서울 2024 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응원드리면서 이만 영상이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